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혁신 세미나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로 지정된 강원 의료기기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특례 입법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